2024년 문화다양성 위앤바트 프로젝트는 외국인 주민이 문화예술활동의 주체가 되어 한국사회에 그들의 역량을 펼쳐보임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가려는 시도입니다. 기억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내 고향 이야기를 공유해봅니다. 모국의 온정을 담을 도자기 식기를 만들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음식이 품고 있는 문화에 대해 말해줍니다. 한국에서 살면서 점차 잊혀져가는 내 고향의 이야기 속 주인공을 인형으로 제작해보면서 그 이야기와 그 주인공이 말하고 있는 모국의 문화를 들려줍니다. 이주예술가는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서 방치된 보석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시각화하여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작품으로 꺼내어 보여줍니다. 우리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기록, 보존을 고민하고 삶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통화예술원 헤리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수월에 참 감성해 주시고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는 워터웨어 킬링판으로 합니다. 이렇게처럼 귀엽게 작동하고 그래서 맞담원이 뭐인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름은 펑크에서 이름인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이름이 맞담원. 펑크에서 발음이 맞담원 명예할 때 맞담원 약간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게 다 해줄 수 있어요. 제가 처음에 이 맞담원은 만화책이에요. 작가님은 처음에 1995년에는 엘리스 마크 이라고 이 캐릭터는 창작했습니다. 이 캐릭터 이름이 맞담원이지요. 그래서 그 작가 이름이 맞담원 있어요.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맞담원이라도 있었어요. 처음에 이 캐릭터가 창작한 후에 그 남편분이랑 같이 만화책을 만들었어요. 이 작가님을 그릇그릇고 그 남편의 이야기 내용은 남편이 더 좋고 그래서 나중에 만화책이 나왔습니다. 그 책은 꽤 인기하는 이유입니다. 그 귀여운 캐릭터이지만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포통허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담은 이야기예요. 그래서 통화 사람들은 공감이 많이 느껴요. 그리고 포통사람, 언더사람이 탁, 뭐지? 만화책을 읽은 상황을 탁 이뤄가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해서 좋아하지 않아요. 물론 캐릭터가 귀여우니까 그래서 애기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 만화는 어른을 위해 하는 것 같아요. 이 만화를 처음 출발한 후에 성공하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6번 영화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아주 성공하니까 그래서 계속 제작합니다. 포통은 그 이야기 내용은 그 유치원 안에서 이야기예요. 유치원 안의 이야기나 엄마랑의 생활 속의 이야기 유치원 친구들 여러 명이 있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만이 발생했어요. 이 캐릭터는 헝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진출하고 상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한국에서도 받았어요. 그리고 환성국제정화 제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싸움을 받았어요. 그리고 한국에서 침사조에서 한 것이 있었어요. 스타에블릭 약간 유명한 스타, 유명한 배우,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정상에 있어요. 그리고 선 그녀는 총 다닥붙어 모양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유명한 만화 아니면 캐릭터는 맞다고 밖에 없어요. 타상인데 얘만 있어요. 그래서 엄청 유명해요. 그런 뜻이에요.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. 어 맞아요. 핸드핀, 사람들은 핸드핀인데 맞다고 핸드핀까지 있어서 그래서 진짜 평범상 다 알을 정도에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직접 이것도 퓨링 만들 것입니다. 아주 간단할 거에요. 평범상 다 바르지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쉬워요. 단 이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내가 궁금한 게 하얀어 메고 카페에서 이렇게 알아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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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